음악 방황의 시작 야 김성욱 따라와 왠지 선임하사의 말투가 오늘은 좀 얌전한 것 같다. 또 심심증이 두졌습니까? 상욱은 침상의 눈체로 대답했다.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다. 될 따로 되라였다. 영창 아닌 영창에서 그저 주는 짬밥 먹고 무슨 영문지도 모른 채 거의 이 계열을 붙들려 있다 보니 내무반 생활에 슬슬 요령도 생기고 선임하사와 농담도 할 정도가 되었다. 잔말 오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이 새끼야. 오늘은 훈련수로 팔려갑니까? 그 자식 오늘은 욕 좀 안 해보나 했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부장님이 데려오란다 인마. 이제 시원하냐? 뭐라고요? 부대장님이 나를 부른다 했습니까? 재벌을 개죽었냐? 넌 별수 없는 새끼구나. 너 군대에 참 잘 왔다. 사회에서 그따위로 주둥이 놀리다가는 하루에 열 번도 더 죽을 놉니다. 상욱은 뒷꼭지에 떨어지는 선임하사의 육지거리를 들으며 대대장실에 들어갔다. 신병 김상욱 부대장님 부르시면 받고 왔습니다. 어 그래 김상욱 그동안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겠다. 그러나 오늘 날짜로 너희 병역의문은 면죄된다. 즉시 귀가하도록.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한 것은 귀가여 대령에게 문의해보면 알게 된다. 이상. 아 그랬었구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이 모두가 이모부의 지시에 의한 각본이었구나. 그런데 사전에 한마디 귀띔도 해주지 않고 처박아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것이 궁금했으나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과 수빈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이 기뻤다. 상욱은 그날로 징진면제증을 받아 서울행 열차를 탔다. 일각의 여성치 같은데 열차 중에 제일 빠르다는 특급 열차가 어찌 군뱅이 기어가듯 하는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밤늦게 도착한 상욱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서둘렀어도 상욱은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지금은 방학이니 수빈이 집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상욱은 대문을 마구 두드렸다.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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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나왔어. 부르는 수빈은 안 나오고 어머니가 대문을 열며 반겼다. 어머니 접니다. 어 그래 어서 오너라 상욱아. 수빈이 방학 중일 텐데 안 일어왔으니까. 아버님께 인사부터 올리거라. 동문서답이었다. 수빈의 안부를 묻는 데 인사부터 하라니. 사랑체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아버님 저 들어왔습니다. 오냐 들어오너라. 아버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 나는 무고하였다만 너는 건강했느냐? 네 건강히 들어왔습니다.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대장이 모든 것을 이모부님께 여쭤보면 한다고 하며 경영 면제증을 만들어주시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물러가 주어라. 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사랑체를 물러나온 상욱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수빈이 방학 중인데도 집에 데려오지 않은 것하며 수빈이 소식을 묻는 그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약속한 듯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자기가 돌아온다는 것을 수빈이 알고 있었다면 집을 비울 리가 없는 것이다. 상욱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건너갔다. 어머니 수빈이 방학 중일 텐데 안 내려왔습니까? 어머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휴 상욱아 나는 너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구나. 모든 일은 내 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다. 오늘은 쉬고 날이 밝거든 아버님께 여쭤보려구나.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분명히 수빈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군요. 답답합니다 어머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휴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손수건을 찾아 눈물을 닦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상욱아 내 입으로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사랑으로 내려가 내 아버님께 여쭤보려. 상욱은 문을 박자고 사랑으로 내달았다. 아버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어허 오늘은 쉬라 하지 않았더냐. 죄송합니다. 하훈아 아버님을 뵙기 전에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상욱은 사랑치 앞에서 인기척을 내며 한참 동안을 서 있었다. 아직도 밖에 있느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수 없구나. 들어오너라. 난처하고 고록스러운 표정이었다. 눈을 감은 채 연방 담배만 피우고 있는 아버지를 보다 못해 상욱이 먼저 입을 떼었다. 아버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 때문에 두 달가량을 수용년대에 같이 했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이모분이가 아버님 사이에 그러한 약속이 있었으면서도 저에겐 왜 한마디 언절도 없으셨는지요. 그리고 제 아내는 왜 집에 없는 것입니까? 그래 모두 말해 주마.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말해둘 게 있다. 그 첫째가 가문을 위한 일이고 둘째로 너 자신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내 병역 문제는 사대독자의 장순이라는 점이 많이 참작되었지만 내 이모부님이 애쓴 덕택으로 해결된 것이니 찾아뵙고 인사 올리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처는 있도록 하여라. 네?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두가 가문을 위하고 너의 먼 장례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더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니 내가 설명을 해 주지. 내가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이제 이해가 되느냐. 아버님 외람대우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저 하나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혁이도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 잘못되면 찾아가 대를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에도 일리는 있다만 내가 아직 우리 집안의 내력을 몰라 하는 말이다. 민혁이는 아직 믿을 수 있는 아이가 못된다. 집안 내력에 대하여는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제 아내를 어떻게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이 집을 떠났다. 당장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대로 가여라. 이 모두가 가문과 너의 장례를 위함이니 더 이상 묻지 말고 건너가 쉬어라. 아버님이 수빈이를 내치셨단 말씀입니까? 나 역시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울 어른들과도 원만한 타협을 보았고 위자료도 넉넉히 주었느니라. 상욱은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나의 아버님이 정말 그렇게 가혹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말인가. 아버지가 저도록 철면 피하고 이기적이며 비인간적인 사람이었나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상욱은 아가스다시피 부러지졌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못 인정하고 가문이 아니밖에 모르는 비인간적인 분이셨습니까? 어허, 이 이놈이 감히 무엇이라고? 아버님,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아버님이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런, 이런 불효막심한 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아, 아버님은 우리 가문에 대를 잇는 것만 중요하시고, 한 인간을 무참히 집합년의 행위에 대하여는 양심의 가치도 없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인정이 남으셨다면, 지금까지 취하신 처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네, 부탁입니다, 아버님. 어허, 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보았나. 당장 물러가렸다. 아버님,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버님이 취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오니,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시고, 제 철을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님. 상욱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면서 애원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서였고, 그동안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단호하고 야멸찬 말들이 상욱의 정신과 육체를 도려내고 있었다. 모든 것은 끝난 일이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느니라. 더 이상 사정의 분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욱은 끈질기게 애원했다. 그러나 모두가 허서였다. 세상의 무엇으로 왕과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랴. 아버님이 결심이 정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두 자식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 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장자로 하여 대를 못 이으시는 것이 안타깝다 하시지만 제 처의 집안은 영원히 절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제 처가 그렇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만 돌리십니까? 아버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원점으로 돌이킬 수 없으시다면 저도 오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네, 이놈. 네, 이놈이 감히 이 애비의 뜻을 거역할 셈이더냐. 어허, 불효막심한 놈이로고. 보기 싫다. 이놈, 썩 물러가렸다. 네, 물러갑니다. 하지만 한 말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기에 모심하기도록 저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버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다운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님, 저는 지금 이 집을 떠납니다. 제 처 수빈이를 찾지 못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의 구함 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상욱은 말리는 어머니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다. 이른 새벽이라서 기차도 버스도 있을 리 없었다. 상욱은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수빈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집에 있겠지?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지금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어. 너, 수빈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아내이다. 상욱은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의 행동은 야비하고 비겁했다. 두 달가량을 수용연대에 꼼짝도 못하게 묶어두고 뒤에서 그런 눈물을 꾸미고 있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무정한 아버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기사님, 빨리 좀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이 고물차로 이 정도 달리면 벤치라고. 바쁘면 내려서 뛰어가든지. 죄 없는 운전기사를 닦달하여 서울에 도착한 상욱은 처갓집 대문을 부서져라 두들겼다. 장모님, 저 김서방입니다. 장모님! 아무리 대문을 두들기고 흔들어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요란한 대문 소리에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아휴, 아니 상공학생 아니요? 군대에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쩐 일이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하고요. 제 처가 어른들 어디 가셨습니까? 왜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까? 아니, 상공학생은 모르고 있었소? 모르고 있다니요? 뭘 모른단 말입니까? 아이고, 모르고 있었구먼. 이 댁 집 팔고 이사 간 게 언젠데? 이사를 했다고요? 언제 어디로요?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 이사한 거는 꽤 여러 날 됐어. 그럼 제 처도 함께 갔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처갓집이 무슨 이유로 이사를 했단 말인가. 상공학생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적인 음모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인가. 온몸의 힘이 죄다 빠져버린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손님, 차는 가도 됩니까? 대기시켜 놓은 택시기사의 말에 정신이 든 상공학생은 급히 차에 올라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집 대문에는 큼직한 자물통이 매달려 있었다. 상욱이 굳게 닫힌 철대문을 거칠게 마구 흔들었으나 안에서는 암흑의 척도 없다. 수빈아, 내가 왔어! 수빈아! 수빈아! 상욱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도 잠겨 있었다.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현관에 들어섰으나 수빈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집안의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는다. 수빈아, 이 계집애야 빨리 나와! 빨리 나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빨리 나와, 수빈이 이 계집애야! 상욱은 정신없이 악을 썼다. 수빈아, 수빈아!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엉망으로 꼬여버린 실타리처럼 뒤죽박죽이 된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풀어야 한단 말인가. 상욱은 넋을 입고 앉아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집안의 가구들은 모두 치워지고 없었다. 수빈이 혼수로 가져온 가구들도 역시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다. 수빈과의 추억이 서린 물건들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또한 아버지의 각본임이 분명했다. 아버지의 냉혹함에 소름이 끼쳤다. 이때 갑자기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찾아온 것이다. 아, 수빈이가 돌아왔구나. 그러면 그렇지. 너는 나를 버려두고 가지 못해. 수빈아, 그래 지금 나간다. 상욱은 총알처럼 대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머니가 서있었다. 아니, 어머니께서 수빈이가 아니라서 미안하구나. 상욱은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들어 눈을 떠보니 팔에 링거가 꽂혀있었다. 옆에는 수심 가득한 어머니 얼굴이 보였다. 상욱은 어머니도 보기가 싫었다. 저렇게 인자해 보이는 어머니도 공모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상욱은 머리를 돌려 외면해버렸다. 상욱아, 정신이 들었구나.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자식 첫 자막구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 집 식구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려가세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머니는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아버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을 때 구경만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어머니께서도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렸습니까? 어머니도 야숙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상욱아, 이 애미는 내 마음 잘 안다. 식구들 모두가 밉겠지. 하지만 집안 식구들도 아무도 몰랐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쓰기에는 너무 때가 늦어있었다. 어머니는 아시죠? 제 마음을. 제가 얼마나 수빈인을 사랑하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어머니, 수빈이를 누가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머니,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빈이를 찾아 데려올 것입니다. 만약에 수빈이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수빈이는 내 인생의 전부니까요. 상욱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다. 어머니도 상욱이 등을 토닥이며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이제 다시는 아버님 얼굴을 뵙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빈이를 찾을 겁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아니, 내가 죽어서라도 깊이 잃고 수빈이를 찾아 아버님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 겁니다. 어머니, 그리하시고 집으로 내려가세요. 그래, 내 마음 백번 이해한다. 그렇게 하렴. 하지만 상욱아, 이 한 가지만 애미 말을 들어다오. 상욱아, 너는 나의 생명이고 전부였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애미도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상욱아, 나도 여자란다. 그토록 비참한 마음으로 집을 나간 세악의 심정을 왜 헤아리지 못하겠니? 상욱아, 내가 내쳐 찾는 것을 말릴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우선은 내가 건강해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니? 그러니 우선 내 몸을 건강하게 추슬러라. 그 후로는 내 뜻대로 하거라. 나는 내 몸이 회복되어 건강해지면 그때 내려가마. 내 마음 알겠지? 그로부터 거의 일주일 동안을 상욱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심한 몸살을 알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 수빈을 찾아 나서고 싶었으나 도저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상욱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어머니를 방강제로 내려보냈다.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수빈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먼저 평소 수빈과 가장 가까운 친구 은정을 만나보기로 하였다. 은정을 만나보면 어떤 단서라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다. 상욱은 은정이 다니는 K대 교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거의 시간을 맞추어 왔다 싶었는데도 강의가 길어지는 것인지 교정은 조용했다. 교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자니 궁상맞고 철양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한동안 서글픈 심정을 달리며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교정안이 왁자지껄 소란해지며 여대생들이 몰려나왔다.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히히 호호거리며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들 일행 중에 은정도 섞여 있었다. 상욱을 알아본 은정이 환하게 웃으며 상욱 곁들로 다가왔다. 은정씨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있었지? 어머 상욱 오빠가 웬일이세요? 벌써 제대한 것은 아닐 텐데. 갑자기 나타난 상욱을 보고 은정이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숭별식을 거창하게 치렀던 상욱이 아니던가. 지금쯤 훈련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은정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탈영병은 아니니까 염려 말고 잠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시간 있지?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장피한 일인데 난 군인이 될 자격이 없대. 사람 싫어하지 못하다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더라. 참 비극이네요. 그렇지만 수빈이는 좋아하겠네요. 수빈이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겠죠? 아우 계집애. 시집가더니 완전히 안면몰싸고 전화 한 통 안 해준다니까요. 은정은 수빈이 잠적해버린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수빈과 은정은 친구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 은정이에게만은 한 번쯤 사정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 찾아왔는데 은정도 까맣게 모르는 눈치였다. 상욱은 학교에서 가까운 카페에 은정과 마주 앉았다. 상욱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하는 동안 가슴에서 치밀어오르는 우울화를 참으려니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상욱 오빠?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힐 뿐이야. 대체 수빈과 장인 장모님은 모두 어디로 잠적해버린 거야? 혹시 짐작가는데 없어? 글쎄요. 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나는 오늘 밤차로 수빈이 고향에 가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 만한 곳이 없어. 그래서 우선 거기라도 가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 다녀오는 동안 갈 만한 곳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집 우편함에 메모 좀 해줘. 부탁이야. 은정이 내가 신경 좀 써줘. 상욱은 그날 밤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방랑의 길로 접어들었다. 상욱은 은정이를 만난 것을 시발로 해서 수빈과 털끝만큼이라도 연고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나 사람들을 모조리 수소문하여 찾아가보고 만나보았다. 수빈의 본적지 정읍은 물론이고 전주, 삼리, 영광, 해남 등등 찾아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으나 올이 무중이었다. 거의 한 달려를 찾아 헤매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먼저 우편함을 들춰보았으나 텅 비어 있었다. 행여나 하는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니 몸조차 가눌 힘이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하고 쓰러질 수는 없었다. 상욱은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다. 상욱아, 힘을 내라. 그래서 수빈을 기어코 찾아야 해. 지금쯤 어느 낯선 곳에서 못난 나를 원망하며 눈물을 짓고 있을 수빈을 찾아내어 그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어야 해. 상욱은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찾았지만 대문 열쇠는 나오지 않고 땀에 지든 손수건, 피우다만 꽁초같은 잡동산이들만 손에 잡혔다. 대문 열쇠마저 잃어버린 듯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쪽문을 밀쳐보니 삐끄덕하는 새소리를 내며 힘없이 열렸다. 떠날 때 분명히 문단속을 하고 떠났는데 열리다니. 분명히 집안에 누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아니, 그러면 수빈이가? 수빈아! 상욱은 집안으로 뛰어들며 큰소리로 수빈을 불렀다. 그러나 수빈은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생명부지의 4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말입니까? 당분간 학생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였다. 집안 살림을 맡아줄 아주머니를 보낸 것이었다. 어머니의 뜻은 고마웠으나 상욱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방으로 들어와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우라같이 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도저히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수빈이도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 오다 가다 만나 충동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인가? 어린 시절부터 애틋한 사랑을 키워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헤어지지 말자고 굳게 굳게 맹세한 사이가 아닌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한병생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철석까지 약속해놓고 아버지가 그런다고 해서 말 한마디 없이 종족을 감춰버릴 수가 있단 말이니? 이건 분명한 배신이었다. 수빈을 향한 상욱의 사랑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배신 행위가 분명하였다. 상욱의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온몸에 뜨거운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온몸이 떨려왔다. 주먹에 붉은 힘이 주어졌다. 수빈아, 너는 쫓겨난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집을 떠난 것이다. 내가 나의 마음을 천만 분의 일이라도 헤아려 주었다면 이렇게 무정하게 떠나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다. 상욱은 수빈의 잠적이 배신이라고 생각되자 타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입안이 바삭바삭 말랐다. 수빈아, 너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을 합리화할 수 없다. 너는 철저하게 나를 배신했다. 너는 서서히 나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나의 뜨거운 피를 처참하게 말려죽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김상욱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아니 나의 평생을 바쳐서라도 너를 반드시 찾아내고 말테다. 그리고 지금이 이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너에게 되돌려주겠다. 그러면 너도 알겠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가슴아리를, 심장 터지는 이 아픔과 고통을. 수빈아, 처음에 나는 너의 가슴에 잔인하게 못을 박은 나의 아버지를 원망했다. 낯선 타행에서 방황하고 있을 너를 생각하면서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너를 한없이 원망한다. 두고 봐라. 난 너를 찾아낸다. 그리고 너를 죽여버릴 거야. 수빈아, 가문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따위의 심파 같은 말로 자신을 합리화할 생각은 추도 하지 말거라. 그건 가증스러운 자기 위선일 뿐이야. 찾으리라. 찾고야 말리라. 이 세상 다 뒤져서라도 너를 기어이 찾아내리라. 그리고 복수하리라. 야화 상욱이 야화 생활도 어느새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제 사무장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대외적인 업무에까지 자신이 붙었다. 그래서인지 오선영 사장은 모든 운영권을 상욱에게 맡기다시피 했다. 상욱에게 돌아오는 수입도 상당했다. 월급은 명분이었고 호스티스들 수입의 일부가 상욱의 주 수입원이 되었다. 상욱은 호스티스들에게 항상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유흥가의 생리를 몸에 익혀야 했다. 그러나 상욱은 돈 욕심을 내지 않아서 호스티스들에게 후한 인심을 얻고 있었다. 상욱이 쓰는 돈이란 수비를 찾기 위해 오후 3시까지 돌아다니는데 쓰이는 경비가 전부였다. 상욱은 부산 시내를 샅샅이 뒤졌다. 고속터미널이나 부산역 근방을 며칠씩 배회하기도 했고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달려갔다. 그러나 부산 어느 곳에도 수빈은 없었다. 상욱은 호스티스들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수빈을 찾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그녀들을 위해 썼다. 그들 세계에서는 좀 못생긴 아가씨와 늙은 아가씨들은 자연히 뒤로 밀린다. 얼굴도 예쁘고 나이도 젊은 아가씨들은 상당한 수입을 올리지만 그렇지 못한 아가씨들은 신경 써서 룸에 넣어줘도 퇴짜를 막기 일수였다. 못생기고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어 상욱은 금전적으로 그녀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러다 보니 상욱은 종업원들 사이에서 마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인기가 있었다. 단 한 사람, 웨이터장 김익수는 상욱이 하는 모든 일을 불만스레 보고 있었다. 김익수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면서 노골적으로 상욱에게 도전해왔다.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상욱이 하는 일에 핀잔을 주기 일수였다. 처음엔 좋은 말로 구슬려 보기도 했으나 상욱에 대한 김익수의 적대감은 돌을 더해갈 뿐이었다. 하루는 영업시간이 임박해오는데 웨이터장 김익수를 비롯해서 4명의 웨이터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단 앞에서 영업에 타격을 주자는 의도가 분명했다. 사장 우선용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꺼번에 다섯 놈이나 결근을 하면 어쩌란 말이야? 불똥이 상욱에게 떨어졌다. 이 새끼들! 누구 장사 망하는 꼴 보자는 거야 뭐야? 사무장?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상욱은 사장에게 전날 있었던 웨이터장과의 트러블을 대강 설명해 주었다.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잖아. 그 손님이 몰려올 텐데. 사장실을 물러나온 상욱은 종업원 대기실로 갔다. 그리고 종업원들 중에 오래된 아가씨 7, 8명을 골랐다. 너희들은 오늘 밤 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잘들 알고 있겠지만 웨이터 몇 사람이 출근을 안 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너희들이 호스트가 되는 것이다. 먼저 복장을 통일한다. 하의는 검은색, 상의는 하얀색으로 입어라. 즉시 준비해서 영업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 대신 너희들의 수입은 내가 보장해 준다. 상욱은 그렇게 웨이터의 공백을 호스테이스로 대체시켰다. 그날 따라 손님이 많았지만 별데로 없이 영업을 마칠 수 있었다. 의외로 손님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다. 무사히 영업을 마쳤다는 안도감에 카운터에 앉아 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상욱이 어깨를 툭 쳤다. 나도 한 잔 주겠어? 사장이었다. 그녀는 상욱이 얼굴을 한동안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옆자리에 앉았다. 상욱은 맥주를 한 껍 가득 달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받아든 맥주를 단숨에 마셔버리고 상욱에게 빈잔을 건넸다. 상욱인 역시 내가 처음 보았던 그대로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욱이 네? 어떻게 호스티스를 호스트로 변신시킬 생각을 했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배운 사람은 먹어달라도 달라.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화내서 미안해. 괜찮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무사히 영업을 끝마쳤지만 내일이 문제입니다. 신경 쓸 것도 없어. 그깟 놈들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 나도 알고 있어. 상욱과 한 판 붙어보자 이건데. 그놈들 상대할 것도 없어. 제풀에 지쳐 무릎 꿇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라고. 상욱은 언젠가는 한 번 치러야 할 일이 지금 닥쳐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왕에 한 판 붙어야 한다면 피할 것은 없겠지요. 야와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도요. 사장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상욱을 바라보았다. 안 돼. 그놈들은 패거리가 많아. 괜찮습니다. 패거리 중 우두머리만 잡으면 됩니다. 상욱이 여지껏 남을 때려본 일도 없고 맞아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한 번쯤은 그런 일도 필요하겠죠. 상욱이 그러지 마. 나 사람 다치게 하고 돈 벌 생각 없는 사람이야. 더구나 상욱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 상욱은 할 일이 많은 사람이잖아. 할 일이 많다니요? 나도 다 알고 있다고 상욱이가 매일 하는 일. 그랬구나. 사장이 알고 있었구나. 내가 수빈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상욱이 아무 말 말고 오늘부터 나와 함께 퇴근하는 거야. 네? 사장님과 함께 퇴근하다니요? 왜 겁나? 늙은 독신여 혼자 사는 집에 가자 하니까.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업소를 지켜야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판에. 나 혼자 편하자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장인 은빛이 진정으로 상욱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장이 사생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은여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인 현지처일 거라는 사람도 있었다. 또 독신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녀의 사생활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사장이 상욱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니 놀랄 일이었다. 호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깨끗하게 매듭지어질 때까지 이곳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집힐 일 아니야. 그놈들 작당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놈들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상욱이 걱정 말고 퇴근하십시오. 이쪽에도 사람은 있습니다. 영수, 수환이, 용이 그리고 개들 별로 겁날 것도 없고요. 상욱의 결심이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혼자서 퇴근했다. 사장이 퇴근한 뒤 상욱은 애들과 함께 뒷정리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자꾸만 떠오르는 수빈이 때문이었다. 아, 내일은 또 어느 거리를 헤매고 다녀야 수빈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수빈아, 제발 나타나다오. 이제 그만 내 속을 썩이고 어서 내 눈앞에 나타나다오, 수빈아. 그때 밖에서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상욱은 직감적으로 웨이터장 김익수가 쳐들어왔음을 느꼈다. 상욱이 몸을 일으켰을 때 또 한 번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수완이와 용이가 문을 박자고 뛰어나가며 소리쳤다. 어떤 개새끼들이가? 상욱은 그들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수수완아, 용수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나간다. 저 새끼들, 익수영하고 그 똘마니들 같은데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 상욱은 간변한 트레이닝 셔츠로 갈아입고 영업장으로 나왔다. 용아, 홀에 불밝혀라. 상욱이 말이 끝나는 순간 영업장은 대나가지 밝아졌다. 역시 예상대로 김익수가 홀에 들어와 있었다. 익수와 그 패거리들은 몽둥이로 영업장을 닥치는 대로 때려부수고 있었다. 야, 인마, 익수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야, 이 새끼야. 말은 무슨 말이고. 나오너라, 인마야. 꼬리 한 번 붙어보는 기라. 내가 찾아올 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희들과 패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싸움은 너와 나 둘이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우리 둘 일에 애들까지 다치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홀에 있는 물건도 그대로 놔둬라. 어디까지나 오늘 싸움은 너와 나의 일이니까 단둘이 결판을 내자. 상욱이 말해 익수는 험악하게 인상을 찌그러뜨리며 내뱉었다. 좋다, 이 문동이 새끼야. 네 말대로 일대일로 붙어보는 기라. 일이 나오나, 이 새끼야. 그래, 좋다. 그렇지만 싸우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둘 게 있다. 새끼 웃기고 있네. 붙으면 깨끗이 부는 기제에 약속은 무슨 얼어죽을 약속이고 인마. 잔말 말고 일이 나오나? 다른 게 아니다. 너와 나의 승부에서 만일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난 아무 말 없이 오늘 밤 안으로 야와를 떠날 것이다. 아니, 야와뿐만 아니라 아예 부잔바닥을 떠나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놈이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응, 좋다. 약속한다. 고맙다. 너도 사나이다운 멋은 있구나. 그럼 나가자. 익수를 앞세우고 상욱이 나가자. 양쪽 편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 나섰다. 너희들은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려. 만약 너희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한 명이라도 밖으로 나가선 안 돼. 알겠지? 상욱은 아이들의 동요를 잠재워놓고 밖으로 나왔다. 야, 익수야. 어디가 좋겠니? 이왕이면 말려질 사람 없고 시원한 곳이 좋겠는데. 해운대로 가자. 해운대? 그래, 그곳이 좋겠다. 웨이터장 익수와 상욱은 즉시 차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다. 해운대는 불과 1년 전에 상욱이 신혼여행을 왔던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투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가고 있다니. 절로 쓴 웃음이 나왔다. 그들은 해운대 백사장에 도착하여 관광호텔을 바라보았다. 수빈과 단꿈을 꾸었던 방에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누군가 행복한 사람들이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있겠지. 순간 상욱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야, 인마 뭐라노? 빨리 시작하지 않고. 상욱은 정신을 가다듬고 상의를 벗어던졌다. 그리고 공격자세를 취했다. 익수도 공격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도 제법 운동을 한 낌새였으나 허점이 많아 보였다. 사실 상욱은 운동을 했어도 실전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저 정도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한때 유도공인 3단으로 학교 대표선수까지 했던 몸이 아닌가. 상대의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탓일까? 아차하는 순간에 익수의 발길이 상욱의 턱으로 날아들었다. 상욱은 몸의 중심을 잃고 모래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익수는 틈을 주지 않고 상욱의 옆부리를 걷어찼다. 숨이 막혔다. 정신이 가물거렸다. 상욱은 김익수의 발길질과 주먹질을 피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턱뼈가 으스러졌는지 입에서는 새빨간 선열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몇 차례 맞아보니 별것 아니라는 자신감이 들었다. 너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불끈 힘이 솟구쳤다. 그러나 상욱은 익수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면서 뭔가 모를 쾌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웬일인지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익수는 널브러져 있는 상욱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그만 항복하고 부산을 떠나라며 이죽거렸다. 두 사람 모두 지쳐있었다. 상욱은 만내라고 지쳐있었고 익수는 때리느라 지쳐있었다. 상욱은 익수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 업어치기로 백사장에 꽂아버렸다. 익수가 그랬듯 상욱도 익수가 방어할 틈을 주지 않았다. 이제 상욱은 익수를 패대기 치는 데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익수의 전신이 흐물거리는데도 외상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익수는 의외로 맷집이 약했다. 상욱은 익수를 잡아 끌고 가 바닷물에 던져버렸다. 갑자기 찬 바닷물에 던져진 익수가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백사장으로 기어나와 근대자로 널브러져 버렸다. 익수야 좀 더 할까? 아 아닙니다 형님. 내사 좋습니다. 싱거운 결투였다.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니? 네. 그럼 일어서라. 상욱과 익수는 차가운 바닷물로 얼굴을 닦았다. 상욱은 벗어놓았던 상의로 익수의 얼굴을 훔쳐주면서 손을 잡았다. 익수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익수야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사나이는 말을 안 해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난 야화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야화를 떠날 때는 너에게 내 자리를 물려주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있는 동안 나를 도와다오. 형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욱은 웨이터장 익수와 새벽 백사장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익수는 아주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익수야 나도 나이가 어려 세상을 잘은 모른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을 뿐이지. 상욱은 익수와 화해를 했다. 해운대 앞바다에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해운대 앞바다에 먼동이 터올리기 해운대 앞바다에 마을 må을 관리Assva 해운대 앞바다에 먼동이 터올리며 이러한othe 아래라 nuevo